오늘의 시그널 DNC미디어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웹툰주죠. 네이버의 지금 마지막 남은 주가 모멘텀의 희망. 6월달 네이버 웹툰 상장. 물론 이게 무슨 호재인지 악재인지에 대한 논란도 많아요. 그게 과연 네이버 웹툰이 어차피 미국에 상장하는 건데 네이버 웹툰만 좋지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네이버의 주가가 모멘텀이 되겠냐는 회의적인 얘기도 많아요. 네이버가 지금 주가가 너무 폭락했고 아무 모멘텀도 없고 움직임도 없기 때문에 인공지능 무슨 수혜도 한 개도 못 받았고. 근데 어쨌든 간에 네이버 웹툰이 미국에 상장한다는 것은 쿠팡도 미국에 상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의 어떤 그 절차를 통과했다는 거예요. 일단 그 상장 절차를. 직상장이 우리나라도 어렵지만 미국은 더 까다롭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웹툰이 일단 상장하는 건 웹툰주의 전부 모멘텀입니다. 네이버를 포함해가지고. DNC 미디어는 나 혼자만 레벨업. 지금 넷플릭스에서 애니메이션 트렌드 지수 순위 발표 결과 1위를 차지했거든요. 뭐 우리나라 영화 우리나라 만화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시는 분들은 좀 약간 보수적으로 보시겠지만 일단 넷플릭스에서 일본풍으로 일본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각색을 했거든요. 만화 우리 웹툰을 애니메이션으로. 굉장히 잘 뽑아져 나왔다는 결과가 이 결과입니다. 그리고 지금 5월 달에 넷마블. 넷마블도 사실 여기 살을 걸어야죠 지금. 넷마블 그 3. 저번에 말했죠. 3N에서 쫓겨나게 생겼죠 지금. 네오이즈 다시 들어가면 3N에서 쫓겨나요 넷마블이. 넷마블이 5월 달에 나 혼자만 레벨을 얼라이즈 서비스. 이거 시작하는데 바로 다음 달이죠. 이거 성공해야 됩니다 넷마블은. 넷마블 입장에서도 성공해야 되고 DNC 미디어의 입장에서도 이게 성공하면 이제 게임 쪽에서도 이게 바로 원서스 멀티 유즈잖아요. 그리도 가는 것이고 DNC 미디어는 어쨌든 간에 계속 이런 모멘텀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5월 달 게임. 6월 달 네이버 웹툰 상장. 5월 달 6월 달 여름으로 갈수록 웹툰 주 DNC 미디어 라운점 레벨업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살아 숨쉬기 때문에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DNC 미디어 5월 게임 모멘텀 그리고 6월. 이제 웹툰 모멘텀을 잘 체크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관련해서 주가 전략도 좀 볼게요. 네. DNC 미디어 20개월선 아래에 있다가 지금 올라오죠. 한 단계, 두 단계, 두 번 쌍바닥. 여기서 나오면 쓰리 바닥입니다. 쓰리 바닥이 나오면서 20개월선 돌파하고 있으니까 3만 5천 원까지 볼 수가 있겠죠. 그 이상을 간다면 4만 5천 원까지도 가능하다. 코로나 때 히트를 쳤다가 엔데믹 때 원점으로 돌아왔다가 이제 정상적인 상황에서 모멘텀으로 쓰리 바닥 그리고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DNC 미디어 가격 전략은 1차 목표가 3만 5천 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2차로 4만 5천 원도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